넙채 해장구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부 삶았어요 오 근데 음! 두부 삶은 물 있죠? 국물?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내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두부 삶아서 적채에다가 이렇게 싸먹는거야 음! 음! 진짜 맛있어 집에서 여러분들 국물 좀 맛있어 일찍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 음! 진짜 맛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